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게임 로프트의 아이언맨 3 영화 아이언맨 3의 공식 게임으로써 유저가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되어 악의 무리를 처단한다는 러너 게임인데요 직관적이고 편리한 스와이프 조작 방식으로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말리부 해안, 뉴욕 등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공중전 다양한 미션을 진행할 수 있는 1대1 대결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더불어 영화에 등장하는 18종의 슈트를 수집하는 재미까지 진짜 히어로가 된 듯한 짜릿함을 즐길 수 있겠죠? 다음은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러닝 어드벤처 게임 쿠키런은 세계 2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던 게임 오븐 브레이크의 최신판으로써 쿠키가 마녀의 눈을 피해 오븐에서 탈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쉽고 간단한 컨트롤로 점프, 더블 점프, 슬라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짜릿한 스릴감이 2배 또한 37가지 다양한 쿠키들과 펫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들과 함께 색다른 러닝 게임의 재미를 느껴보신 건 어떨까요?